가수 이찬헌이 22주 연속 아이돌 차트 평점 랭킹 탑2에 오르며 인기를 빛냈습니다. 이찬헌은 7월 2주차 아이돌 차트 평점 랭킹에서 24만 5천 90표를 받아 전체 2위에 올랐습니다. 이찬헌은 스타에 대한 실질적인 팬덤의 규모를 가늠할 수 있는 좋아요도 2만 3천 69개를 얻으며 역시 전체 2위를 차지했습니다. 올해 데뷔 3년차를 맞은 이찬헌은 가수활동을 비롯해 다양한 방송 프로그램과 공연을 통해 매력을 발산 중입니다. 팬클럽 찬스는 뜨거운 사랑과 응원으로 이찬헌의 활동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미니 1집 선물과 첫 단독 콘서트 찬스 타임으로 팬들을 찾아왔던 이찬헌이 정규 앨범으로는 어떤 곡들을 들고 찾아올지 많은 팬들의 기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가수활동을 assistants 감사합니다.